음악 동네에서는 이런 강을 보거나 공연 같은 걸 못 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자주 찾아요 법안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어서 만든 것 같은데 뒷정리를 안 하거나 뭔가 부족한 시민의식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정리를 잘하고 뭔가 치맥을 금지시키는 법안이 아니라 뭔가 환경을 정리하거나 뭔가 그런 운동을 하는 게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가끔 날씨 좋을 때 한강에서 친구들이랑 먹어요 그래서 당연히 한강에서 치킨을 먹고 맥주 먹는 거는 법으로 금지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지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술이라고 해서 술병에 담아 온다고 할 보장이 없으니까 만약에 금지한다 해도 텀블러 같은데 담아와서 마시면 그만이기 때문에 똑같은 부작용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 금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가족들이랑 놀러도 오고 많이 생활을 하는 건데 치맥 먹으면 보기도 안 좋고 좀 그렇죠 항상 매년 거의 치맥할 수 있는 계절이면 한강이 나오곤 하는데 그거는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즐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점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다수가 원하면 그런 법안은 발의가 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그냥 지금까지처럼 모든 국민들이 이런 문화를 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한강 보면서 먹을 만한 데가 한강뿐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게 나쁜 게 아니니까 다 성인들이 먹는 거니까 나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 잘 즐기면 보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 아주 저장하고 저장해서